4번 매트 82.2 경기 박상욱 선수 김철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남성구 마스터 투 마스터 94키로 선수님들은 3,4번 매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심판 위원장님 심판 위원장님 심판 위원장님 3,4번 매트 7,2번 매트 소환 20 quindi 에이! 다리만 빼고! 이래요 이래요! 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좀 봐봐요! 한 질 겁니다 했잖아요 김양식 선수! 한승규 선수! 한신규 선수! 치셨어요? 치압하고 치셨어요? 방금 끝났죠? 박타이 표시해주세요! 화이트 남성빅이나 마이너스 70세그대 김빈 황환수 김종 황환수 매트 10번 하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빅이나 마이너스 70세그대 김빈 황환수 박철호 화수 매트 8번 하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빅이나 마이너스 70세그대 김빈 황환수 박두로 선수! 박두로 선수 매트 2번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두로 선수 매트 2번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선수! 김재환 선수! 김재환 선수 신학생양으로 나와주십시오 나 이 점 뺏겼어요! 괜찮아요! 이 점 뺏겼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점 뺏겼어요! 이 점 뺏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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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빈 중 선수! 김법중 선수! 벨이 선빈 중 선수! wann tsuneration 선수 매트 1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 나이저 è constante을 오고 오하는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귀가하시는 선수분들과 대기자분들께서는 귀가하실 때 경기장 앞에 있는 쓰레기 속에 쓰레기를 견디고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귀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쓰레기를 모두 견디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선수에서 포미션 승입니다.